이번 영상은 로봇청소기 제품인데요. 에코백스 사에서 출시되는 M8 프로입니다. 가성비 로봇청소기를 찾는 중에 이 제품을 찾아봤습니다. 본격적으로 가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에코백스 M8 프로를 입력합니다. 해당 모델이 나오구요. 판매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체 상품 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가격대를 35만원부터 49만 9천원으로 설정해주고요. 검색 옵션에 맞게 상품들이 나옵니다. 네이버에서 가격대는 39만원 위로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별도의 추가 할인해주는 사이트를 찾아보겠습니다. 하이마트가 먼저 보이네요. 들어가보겠습니다. 최대 혜택가 38만 8680원으로 나오구요. 무료배송입니다. 최대 혜택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카드 혜택 할인이구요. 삼성카드 8% 청구할인, 하나카드 8% 청구할인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카드사의 카드 혜택이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성능이나 자세한 내용은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먼지통을 비워주는 워터 앤티스테이션은 별도 구매 상품이네요. 카드 할인 이벤트가 없군요. 쿠팡은 로켓 배송이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GS샵에서는 일시 품절입니다. 다시 롯데온, 여기 판매자는 카드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에 따라서 카드 할인 여부가 다르니 자세히 확인하세요. 코스트코 구매대행 샵인데요. 가격이 최저가는 아니네요. 큰 차이는 없지만 에코백스 로봇청소기는 온라인 판매 중 하이머트가 가장 저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 카드 할인이라는 추가 할인을 적용했을 때입니다. 코스트코 구매대행 샵